혼자 가듯이 하는거는 진짜 의미없는 시간 낭비, 돈 낭비인거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운전면허도 뭐 사람들 다 따지 말고 운전 못하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운전이 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운전사람들은 운전면허 마다도 되죠 그러니까 그 카네기가 있잖아요 철광왕 카네기가 그 사람은 할 줄 아는게 그냥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선관 밖에 없었대요 근데 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잘하잖아 이 사람은 이걸 잘하잖아 하면서 그 잘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으기만 했대요 근데 되게 성공해버렸어 그니깐 뭐 그런거 같습니다 그니깐 뭐 전문가들이 있는거고 뭐 그런거죠 우경골이 많은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지금 만나는 이 친구가 진짜 좋은게 되게 마음이 좀 잘 통해요 그 뭐야 말이 일단 잘 통합니다 되게 또 미래지향적이고 되게 또 미래지향적이고 어 근데 되게 잘하네 그러니깐 emoji 그렇게ìn시ło consent contexts 지금은 Heaven 박대조님 저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령님 나오세요 나와 빨리 박대조님 박대조는 어.. 아래.. 왜 이렇게 되는거지? 어떻게 되겠다. 이 애랑 팀플 영감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. 캐리어 아마 이 판 캐리어 하면 질 것 같은데요. 느낌 바로 오네요. 질 것 같다는 느낌. 감사합니다. 전혀 사이다. 긴 껍질이 된다. 전혀 사이다. 삼 너무 귀엽다. 스타드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 같애 나 그때 역전 한번 해보자 미리 도망고 오케 좋은 선택이야 스타드 시작한지 스타드 시작한지 스타드 시작한지 스타드 시작한지 오우시 어? 뭐야? 스캘랑 했어? 안했는데도 죽은거같은 느낌이지? 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? 여기 너를 찍어서 구멍 잘하네 오케이 아 뭐야 엘리 당했어? 아이구 참나 여기 여기 여기! 여기 여기! 예웅,aced 흐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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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밀리네. 피드백이 더 이럴때는 더 좀 사용할만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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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! 알았어?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잠시만요. 장실솜